자 물복숭아 대 딱딱한 복숭아. 물복딱복이죠.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좋아해요. 둘 다 좋아하고 어 근데 약간 물복이 너무 물렁물렁할 때가 있어. 그리고 막 흘리고 딱 끊어서 먹어야지. 밀떡, 쌀떡. 이거를 제가 잘 구분을 못해요. 친구들이 해준다든지. 어 그래 이게 밀떡이구나 이게 쌀떡이구나 하는데 나중에 되면 야 이게 밀떡인가 쌀떡인가 또 기억이 안 나. 그래서 떡볶이를 별로 안 먹는가 봐요. 잘 안 좋아하는데. 어쨌든 둘 다 좋아하는데 그림으로만 먹고 보면. 쌀떡으로 가겠습니다.